예술단 금운동 가수 저희 회장님이십니다. 모시고 먼저 노래 들어보겠습니다. 회장님 나오세요.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. 오늘 서울 한강시민공원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요즘 아침 덥죠? 네. 아무쪼록 감기 걸리시지 말고 좋은 시간 되시고 만수부가 오십시오. 그래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요즘 감기는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항상 우리 다 오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먼저 노래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자 안녕. 반경 부탁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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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금은도 가수님은 본인 노래가 천안함 그리고 내 고향 천하인 가는 길에서 또 많이 활동해를 갔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